리얼 라이브 쇼 부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. 저는 지금 전라북도 진안군 대군면에 있는 용우름 폭포에 와 있는데요. 이곳 백운동 대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일시에 쏟아져서 웅장한 용우름 소리를 내는 용우름 폭포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즐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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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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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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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